안녕하세요 수험일기 이제 수능 9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수능날 제가 어떻게 시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한번 쭉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시뮬레이션이죠. 수능 시뮬레이션 짧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전날부터 시작이죠. 뭐 말하자면 그 전전전부터도 계속 시작이지만 수능 전날 일단 9시 9시에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 제가 평소 하던 플랭크 팔굽혀펴기 뭐 그런 걸 하고요. 9시 반에 데운 우유 전자레인지로 데운 우유를 한 컵 마시고 9시 40분에 샤워를 하고 9시 50분에 샤워가 끝나면 10시에 잡니다. 10시에 자서 제 계획은 6시에 일단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고 일어나고서 개운한 느낌이 들면 그냥 바로 일어나고 아니면 7시까지 다시 잘 건데 아마 7시까지 다시 잘 것 같아요. 7시까지 자고 7시에 일어나서 7시 10분에 아침을 먹습니다. 7시 10분에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면 아침을 먹고 전날 수험표에 써있는 그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략 집에서 7시 30분쯤에 출발을 하겠죠. 출발을 하면 언제 도착이냐 그 학교에 8시 쯤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국어가 8시 40분에 시작이니까 이때 시간이 약간 있는데 아침에 8시 한 20분까지는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안내를 해줘가지고 책을 아마 못 보게 될 텐데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반반 정도 5대5 정도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그 뭐냐 국어 문법 프린트 그 수능 때 보려고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볼 거고 그리고 비문학 지문을 하나 읽을 것 같아요. 비문학 지문 하나 문학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읽을 것 같고 그렇게 읽은 다음에 20분부터 이때까지는 설명을 듣겠죠. 그리고 시험지를 넘겨가지고 매수를 확인을 하는데 국어 시간에는 각 그 지문 지문 위에 그 처음에 문제를 보면 앞쪽에는 뭐 발표이다 토론이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그 뒤에 비문학하고 문학은 비문학은 어떤 소재로 그 지문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도표나 어떤 어떤 도표나 그림 같은 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문학에서는 당연하게 그 문학 작품 어떤 작품이 나왔나 제목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8시 그러니까 8시 40분 전에 매수를 확인하라고 할 때 이거를 다 하고 8시 40분까지 기다렸다가 8시 40분에 그 종이 치겠죠. 종이 치면은 바로 넘겨가지고 아까 확인했던 거를 다 다시 확인하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문제 문제 형태 까지 같이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어려운 난이도 체크 어려운 문제가 보이면은 그거를 체크를 해두고 문법 같은 경우에 대략 어떤 개념이 나왔나 까지 체크를 합니다. 문법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8시 45분 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쭉 문제를 풀어서 9시 9시 9시까지 화장문을 끝내고요. 만약에 오버됐을 경우에는 9시 10분까지는 오버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장문 같은 경우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도록 하고 9시 10분까지는 화장문을 끝내고 국어가 10시에 끝나니까 9시 10분에서 9시 10분에서 9시 25분 아니 9시에 9시에 딱 정시에 끝났다고 했을 때는 9시 25분까지는 문학을 끝냅니다. 근데 여기서 문학을 끝내는 게 그냥 문학이 쉽게 다 잘 나왔으면 그냥 이때까지 문학만 끝내도 되고 아니면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 중에서 생소하고 어려운 지문이 나왔다 라고 하면 시 부분은 그냥 풀면 되고 만약에 고전소설이나 시 중에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 중에 어려운 지문이 나왔다 아니면 복합 지문인데 이해가 잘 안된다 하는 게 있으면 뒤로 따로 빼놓고 일단 비문학 지문 3개 중에서 제일 쉬운 비문학 지문을 포함해서 25분까지 끝냅니다. 그리고 25분에서 35분까지 이 어려운 거 하나를 끝내고 또 45분까지 이 어려운 거 하나를 끝냅니다. 그리고 50분까지 아까 따로 빼놨던 거 또는 아까 빼놨던 그 어려운 문학 문제 문제 세트 아니면은 이 쉬운 비문학 세트를 끝냅니다. 여기에 10분 10분으로 어려운 지문을 푸는 걸 잡았는데 어 10분 10분까지 결린 경우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이고 거의 10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5분 정도 단축된다고 했을 때 거의 45분이면 모든 국어 문제가 끝나게 될 텐데 그 후에 일단 마킹을 하고 마킹을 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5분 잡아가지고 50분까지 마킹을 하고 예비 번호까지 씁니다. 그리고 50분부터 검토를 하는데 이때 검토할 유형은 일단 가장 먼저 그 그러면은 그 그러면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문학에서 못 푸는 문제가 생긴다면은 비문학 3점짜리 못 푸는 문제 그리고 문학 문학을 판별을 할 때 처음부터 꼼꼼하게 물론 해가지고 실수를 덜 하겠지만 문학 판별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빠르게 찍어주고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간다는 심정으로 그냥 찍어주고 이 이후에 아깝게 틀리는 걸 막기 위해서 10분 동안 뭘 검토해야 되냐면 제가 자주 틀리는 유형은 일단 각 비문학 지문에 있는 단어 이 단어 문제를 비문학 문제를 그냥 풀 때는 쉽게 풀면서 넘어가서 시간 단축을 했겠지만 그 시간을 다시 끌어다 써가지고 그 단어의 범주라든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각 비문학 지문에 딸려있는 단어 문제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문법 문법이 어 한 가지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와가지고 혼동할 여지 있는 경우 문법 봐주고 뭐 비문학은 잘 안 틀리니까 불문학도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화장문 에서 그 문법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 문제에서 1대1로 대응이 다 되는가 답과 정확히 그 근거 문장 찾아주고 이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법 단어 검토를 조금씩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시에 국어가 끝나고 그리고 10시 40분이 수학이 시작이죠 그러면 30분 전에 이 30분 동안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어 일단 수학 그 킬러 문제 개념 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리한 노트를 제가 만들건데 그래서 그 규토 규토 엔제랑 그 삽자루 2130이 있는 그 킬러 개념들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한 어 30개 정도 만들건데 그거를 쭉 하나씩 정독을 하면서 문제 형태를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수학을 10시 40분부터 푸는데 어 일단 10시 40분부터 30분 그러니까 11시 10분까지 문과 수학에서는 아까 들은 강의대로라면은 그리고 경험적으로 26문제 정도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24문제였나 이 24문제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24문제를 끝냅니다 이거 말 그대로 끝낸다는 거는 그 후에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주 꼼꼼하게 풀이 과정까지 자세히 쓰면서 푼다는 거고 11시 10분까지 그리고 11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아니다 11시 30분이 아니라 아 그쵸 11시 30분까지 그 남은 4문제를 풉니다 한 문제당 5분꼴이죠 근데 여기서 한 문제당 5분인데 5분보다 더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저 4문제를 푸는데 5분보다 반드시 덜 걸릴 텐데 그럼 그만큼 그 나중으로 미뤄서 쓰면 되고요 11시 반까지 이 나머지 4문제를 푸는다는 건 나머지 6문제 중에 4문제 어려운 4문제 21번 30번을 뺀 나머지 문제를 30분까지 푸는 경우는 그 그 수능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 20일 30일 제외한 나머지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냈을 때 이야기고 보통 이때까지는 안 걸릴 테고 11시 20분까지 다 풀 거에요 그러면은 50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앞에 이 24문제는 다 맞았고 맞은 상태고 얘네를 그냥 어느 정도 답을 만족스럽게 내서 풀었고 그리고 이제 20일 30일 남은 상태인데 문제 유형이 여기서 음 난이죠 21번이 그 격자 개수 세기 문제고 30번이 미적분인 경우 그리고 21이 미적분인 경우랑 미적분이고 30번이 개수 세기 경우 보통 어 이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도 그렇고 여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긴 또 난이겠죠 어 21 30 로 했을 때 일단 30번 미적분 21번 개수 세기 이 개수 세기가 쉬운 경우가 있고 어려운 경우가 있고 미적분이 쉬운 경우가 있고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어 둘 다 쉽다 라고 하면은 미적분 10분 그리고 쉬운 개수 세기 30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40분 내로 40분 내로 빠르게 두 문제를 끝낸 다음에 나머지 10분 동안 어려운 어려웠던 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면 되고 그냥 그리고 만약에 미적분은 쉬운데 개수 세기 개수 세기는 어렵다 라고 하면은 미적분을 10분 동안 다 풀고서 개수 세기의 모든 시간을 다 총 동안 해가지고 어떻게든 끝날 때까지 하나라도 더 세게 하고 이 4억 그 어려웠던 4문제 맞았길 바라고 그냥 검토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개수 세기는 쉬운데 미적분이 어렵다 라고 하면은 개수 세기를 30분 만에 끝낸 다음에 나머지 30분을 전부 다 미적분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매우 낮긴 한데 이 경우에는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개수 세기를 40분에 투자해가지고 최대한 풀고 미적분을 10 그 10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먼저 5분 동안 최대한 어떻게든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면서 풀려고 한 다음에 만약에 풀지 못한 경우 가장 그 먼저 이 미적분 30보다 이 4문제를 먼저 검토를 10분 동안 한 다음에 마지막 5분 동안 어떻게든 어 직관을 쓰든 어떻게든 이거를 30분이니까 찍어내면 되겠고 만약에 개수 세기도 어렵고 미적분도 어렵다 라고 하면은 어 이 둘 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 경우인데 이 경우일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고 일단 만약에 이렇게 돼서 최악의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어 두 가지 겠죠 수능이 역대급으로 막 1등급 컷이 80 아니 1등급 컷이 아니라 둘 다 막 정답률이 3%가 안 될 만큼 어려운 수능이거나 아니면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수능이 이렇게 어려웠을 경우에는 어 이럴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어 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등급 컷이 어차피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제 템포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이유 어떤 이유건 이 검토를 가장 먼저 합니다 이거를 일단 버려두고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를 충분히 해요 10분 이상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해서 얘네들이 충분히 다 맞았다 그래서 92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다는 혁신을 가진 후 다시 봅니다 다시 보는데 개수 세기가 미적분이 둘 다 접근이 난해한 경우 이 21번의 경우는 5분의 1로 찍어서 맞출 확률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미적분의 모든 것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시간이 30분 정도 될 텐데 이 중에서 25분 이상을 쓴다는 생각으로 미적분에 모두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답을 내고 이 개수 세기의 경우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 분포를 봐서 제일 적은 걸로 찍거나 1번부터 20번까지가 모두 사사사사로 똑같으면 뭐 그나마 그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개수 뭐 연속된 정수의 합이라든지 뭐 여러가지로 따져가지고 그때 딱 자기의 직관에 믿고 찍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4가지 경우 난이도에 따라 나누어서 수학을 딱 끝이 났고 수학이 끝나면 12시 10분이죠 수학을 진짜 본 기분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끝나고 12시 10분에 점심을 먹겠죠 점심을 먹는데 어 점심을 먹는데 천천히 좀 먹는게 좋겠죠 그래서 12시 30분까지 점심을 천천히 먹고 1시 정도 부터는 책을 못 보게 하니까 그 전인데 그 전에 밥 먹고 바로 책을 보면은 탈 날 수도 있으니까 뭐 안 날 것 같으면 그냥 봐도 되는데 뭐 어차피 경험상 국어가 끝나면 긴장이 거의 다 풀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끝나고서 어 국어 수학에서 좀 많이 뭉쳤던 머리를 풀기 위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돌아다니거나 해가지고 머리를 좀 맑게 해주고 20분 동안은 음 EBS 족보 EBS 족보랑 플러스로 어 이때 아마 문제 문제를 를 들고 갈 건데 문제를 들고 가가지고 실전모의구사 1회분에 푸는데 쉬운 유형은 말고 빈칸하고 어 빈칸하고 좀 어려워하는 순서 순서나 문장넣기 이런거를 위주로 한 5문제 정도 5문제 에서 10문제 정도 되는 재량이 되는 정도까지 풀어준 다음에 1시부터 듣기를 하겠죠 듣기를 해서 어 듣기를 할 때는 듣기를 들으면서 아니다 듣기를 하기 전에 그 넘겨가지고 문제지 확인을 하겠죠 문제지 확인을 할 때 난이도를 봅니다 그래서 딱 읽을 그 읽어봤을 때 난이도가 어렵고 지금 어 내 컨디션이 별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듣기를 들으면서 같이 뒤에 있는 18번 19번을 어떻게든 찌금찌금 풀어가지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고 만약에 딱 문제를 봤는데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듣기를 풀 때는 듣기에만 집중을 하고 정말 시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조금씩 풀어주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듣기가 끝나고 읽기를 풀 때는 일단 일단 어 빈칸을 가장 먼저 봐서 EBS 연계가 체감이 돼가지고 EBS 연계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빈칸에서 직접 연계가 된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한번 풀어주고서 넘어가고 이때 지문을 너무 자세히 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끝내주고 나서 처음 18번부터 한 20 몇 번까지 어 제목 요지 뭐 주제 그거랑 플러스로 도표 내용일치 뭐 지칭추론 이런 것들을 먼저 풀어줍니다 가장 쉬운 주요 그 다음에 업법은 풀지 않습니다 업법은 괜히 어 봤는데 모르겠으면 나 당황해가지고 뒤에 읽기를 풀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쉽게 풀 수 있는 단어 라든지 단어 문제라든지 이런 주제의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뒤로 넘어가서 이어서 주제를 그 빈칸에 풉니다 빈칸 왜냐면은 이 주제를 풀 때 사용하는 이 뭐라고 해야지 사고방식과 빈칸을 풀 때와 유사하기 때문에 빈칸이 주제 위주로 나와서 그래서 빈칸을 같이 풀어주고 그리고 그리고 빈칸에서는 최대 두 문제까지 남겨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목표는 만점이 아니라 그냥 90점만 넘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빈칸에서 두 문제까지 남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그 순서나 그거를 풀기 전에 순서랑 문장 삽입을 풀기 전에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또 문장 요약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제 단어 찾아주는 그 문제도 빈칸과 그 사고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고 그리고 맨 뒤로 넘겨서 그 41 42 43 44 45 이 장문 문제를 풀어줍니다 이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이 순서로 넘어가가지고 어 순서 문장 넣기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순서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어법을 풉니다 근데 만약에 순서 문제에서 걸리는게 빈칸에서도 모르게 확실하지 않은게 두개 이상이고 순서 아니 빈칸과 순서 같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모르겠는게 3개 이상이 나온다 아니 4개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1등급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어법을 풀어가지고 좀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모르겠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근데 영어는 90분밖에 듣기를 빼면 50분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시간 분별은 말이 없는데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영어가 끝나고 영어가 끝나면 어 2시 20분일텐데 그리고 2시 50분부터 한국사가 시작인데 이때는 역순으로 봅니다 역순으로 봐가지고 이 지리랑 사회문화 그 핵심 마무리 정리할 거 정리한 노트를 먼저 보고 근데 정리할게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리해 놓은 거를 먼저 보고 마지막에 한국사 시험 보기 5분 전에 한국사 정리한 거 마지막 한국사 5점 올리기 라고 제가 만들 건데 그 저한테 제가 한국사 풀 때 헷갈릴만한 부분 그거 넣어놓은 거 그거를 보고 한국사를 본 다음에 한국사 시간에 5분 만에 풀고서 되게 어 시간이 남을 텐데 남는 시간에 정 피곤하면은 한 10분 정도 자고 일어나도 되고 어 아니다 이때는 아마 졸릴 것 같진 않아요 졸리진 않고 억지로 막 그냥 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지리 를 쭉 떠올려 가지고 각 지역의 중요 사항들 그 머릿속으로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거기 시험지에다가 여백에다 이렇게 그리면서 지역지리 떠올려 보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 자료 자료 분석하는 시간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관련 문제를 내가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계층별 이동 나누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빈곤율 구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한번 머릿속에서 자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거기다 플러스로 헷갈렸던 개념 뭐 집단 사회 집단이라든지 이런 거 헷갈리는 개념 떠올려 봅니다 이거 두 개 하면은 시간은 금방 갈 것 같고 이거 끝나고 금방 지리랑 사회문화 금방 풀겠죠 근데 풀 때는 지리 같은 경우에는 지리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푸는데 지역지리 지역지리 지역지리에서 만약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나왔다 하면은 그럴 일이 많이 없겠지만 작년에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해서 헷갈리는 게 나왔다 하면은 일단 넘어가고 어 푸는 순서는 지리나 사문이랑 사문이나 다 그 빨리 풀 수 있는 개념을 풀고 자료 분석 문제 두 두 문제 정도 나올 텐데 이 문제를 각각 5분씩 써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나머지 개념 문제를 한 문제당 1분 내외로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리랑 사문이 다 끝나고 아랍어를 하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어 6월 9월 6월 9월 모의고사 그 시험지를 들고 가가지고 그거를 문제랑 오답 정리를 이 위에다가 직접 할 건데 이 문제 오답 정리한 거를 그 한 번 더 보고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나 그리고 단어장 들고 간 거 그 단어장 마지막으로 보고 억고 가져간 거에서 프린트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모르는 내용 없도록 다시 한 번 봅니다 이렇게 하고 아랍어를 보고 끝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집으로 와서 쉬고 채점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수능 날 그 수능 전날 부터 수능 당일 날 끝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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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